셋, 둘, 하나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 둘, 셋 쇼타임 뉴스타일 안녕하세요 에브널렉트로 밴 뉴스티입니다 다섯 명 다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은 다섯 명 다 같이 있습니다 왜 다섯 명 다 같이 있냐 콘서트가 얼마 안 나왔잖아요 맞아요 다섯 명이서 런스루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할 때마다 이제 점점 더 완성이 잘 되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괜찮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죠? 너무 설레고 긴장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오늘 빼고 4회 연습 딱 하고 무대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다들 어때요? 마음가짐이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잘해야죠 그렇죠 질문이 엄청 뻔한데 네 근데 또 뻔한 걸 듣고 싶어 하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팬분들이 직접 보시는 러브분들이 직접 보시는 무대들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그렇죠 네 저희는 그래도 앨범 활동을 좀 해왔기 때문에 네 조금 몸에 익은 곡들도 있는데 타이틀곡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리고 뭐 방송에서 서브곡으로 했던 곡들 이런 것들은 좀 몸에 익어 있는데 네 알 익은 곡도 많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은 오랜만에 알 익은 곡 처음, 거의 다 처음 보는 곡이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보다 이제 타이틀곡들 빼고는 네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죠 할 일도 없었고 그렇죠 그렇죠 보여드릴 기회도 많이 없었어 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진짜 조금 아쉬운 게 많이 못 들어오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보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 그게 조금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음 저희가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타이틀이 아임이 인사이더 아웃 인사이더 아웃 인사이더 아웃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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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직접 보신 게 런 미, 런 미 직접 보신 게 인사이더 아웃 인사이더 아웃 보셨고 아임이 트러블도 못 보셨고 런 미가 런 미 때까지가 방송 때 팬분들이 들어오셨어 맞아요 런 미이구나 아니, 인사이더 아웃 아니, 인사이더 아웃 얼마 전에 보셨잖아요, 제가 아, 그거는 이제 근데 이제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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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쵸, 따르니까 그쵸, 그쵸 오늘이 주말이었구나 오늘 일요일입니다 몰랐어, 일요일이 요새 약간 그거죠 오늘 토요일 아니야? 그, 요새 아, 오늘 일요일 아, 맞아 요일을 잘 믿어서야죠 아,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네 맞아요 맞네, 내일 월요일이구나 저희가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수능 이제 끝났잖아요 아,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다들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진짜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진짜 고3 수험생 러브들은 뭔가 오히려 이제 저희 콘서트가 수능을 잘 끝마치고 나서 선물이 될 수도 있겠네요 꿀가분하니 오시는 분들은 정말 그쵸 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진짜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했어, 진짜 저번에 혼자서 브이라이브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아, 맞아요, 봤어요 그때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빅딜을 꼭 해달라는 얘기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준비가 돼 있다면 제가 브이라이브 할 때도 빅딜 얘기가 엄청 보였어요 한번 불러드릴까요? 네 시작! 쓸만해 쓸만해 준비가 돼 있다면 쓸만해 쓸만해 이거 아닌가? 좀 더 강한 내가 될 거야 니가 알던 내가 아냐 저희가 빅딜을 한국에서 한 적이 없나요? 한국에서? 우리 일본 공연 때 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 맞아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빅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면 공연 때 안 한다는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빅딜 빅딜은 저희가 그냥 너무 많이 얘기들 하시니까 말씀 드리자면 빅딜은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니까 이런 미리 말씀드리자 빅딜이 없어요 빅딜이 없는 대신에 자 그러면은 더 좋은 곡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물론 빅딜도 좋은 곡이지만 아 그렇죠 아쉬워하실 수 있으니까 아쉬워하실 수 있으니까 이게 기대가 크면 또 실망이 크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뭐야 그러면은 저희가 콘서트에서 듣고 싶은 곡을 몇 개 더 받아볼까요 아 댓글로? 네 댓글로 받아볼게요 정말 저희의 어떤 노래를 듣고 싶으신지 저희의 계획과 러브들의 소망이 잘 들어왔는지 정규 1집 타이틀로 아 잠꼬대 듣고 싶대요 오! 오! 오!오! 자 시작! 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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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대 잠꼬대 도나 두께 리더 들러요 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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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꼬대 잠꼬대 이게 진짜 지금 잠꼬대 하는 거 아니야? 굿바이 바이 아 페이스 액션 뷰티풀 고스트 체리 굿바이 바이도 많다 굿바이 바이도 진짜 오랜만이죠 굿바이 베이비 굿바이 베이비 언제 마지막으로 했었지? 굿바이 비 그때 아니야? 더블유쿤 때 아니야? 맞아 나는 한 적 없어 옛날에 활동할 때 말고 한 적 없어 맞아 왜? 어... 뭐고 그런데 뭐? 물론 이제 더 블랙이잖아요 콘서트가 맞아요 맞아요 뭐 관련된 곡들은 하겠죠 뭐? 뭐?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아무 얘기 안 했는데요? 응 파인걸 한번 해달라고 You're my fine girl 뭐 파인걸은 아 맞네 코로나라서 못하네 I'm sorry 우리 러브분들이 파인보이 또 불러주세요 와 I'm sorry 파인보이 파인소리는 어 I'm bad I'm bad 오랜만이다 와 뷰티풀 솔로 와 저희 노래가 진짜 많구나 룰빈 사겠지 뭐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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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빠 빠 빠 바이 아 아 아 아 블래싱 아니요? 블래싱 자 시작 그대로 나 그대 꼭 안아줄게요 아침에도 하사의 눈이 부셔 너에게 다가가 내 입술에 작은 축복을 그대로 닮아줄게요 V-I-S 거기까지? S-R-N-Z V-I-S 뭐지 그 다음에? V-I-S 많은 곡들이 있네요 와 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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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밖에 안 보여 baby I loving you baby 샌디 샌디 나 때문에 절대로 아프게 안 할게 이것도 있다 힘든 사이로 그네를 찾아왔어 그네를 찾아왔어 샌디 샌디 우리가 맨이 아니죠 그쵸 그쵸 잠바람도 너무 상쾌해 그대는 그대는 너와 뽀악한 선물 와우 Not Over You 뭐 정말 많은 곡들이 있네요 그렇네요 생각지도 못했던 곡들도 있고 생각했던 곡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쏙쏙쏙 한번 불러주세요 오랜만에 쏙쏙쏙 정연히 내 맘 쏙쏙쏙 쏙쏙쏙 와 진짜 정연히 내 맘 쏙쏙쏙 쏙쏙 와우 이거 약간 진심 진심으로 나온 감탄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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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지금 3시가 됐잖아요 네 점심 다들 먹었겠지만 드셨겠죠? 아니 근데 이제 일어나서 늦은 점심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쵸 저 주말이니까 저 주말이니까 뭐 드실 거예요? 아까 민기는 탕수육 먹고 싶다던데? 와우 갑자기 드세요 왜? 탕수육에 짬뽕? 와우 와우 차돌 짬뽕? 혹시 괜찮지? 찬뽕? 차돌 짬뽕? 와 너무 맛있겠는데? 차돌 짬뽕 진짜 너무 맛있지 네 아니면 햄버거도 맛있을 것 같고 오늘의 TMI 햄버거는 최근에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지 오늘의 TMI 아니 저는 늦잠 잤어요 종현이는 튀김 우동 먹었어 저는 너무 중간에 배가 고파서 연습하다가 튀김 우동을 아니 오랜만에 제가 튀김 우동 그걸 봤어 아니 아까 민기가 아까 네가 먹고 다시 연습실로 들어갔잖아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왔잖아 민기가 저거 누구 거냐고 계속 계속 저거 누구 거야? 너무 맛있겠는데? 아니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맛있게 내가 이거 종현이가 먹은 거랑 아 이미 먹은 거야? 그러고서 아 얘기하지 말지 덮어있어가지고 새 거인 줄 알았나 민기가 얘기하지 말지 어 그러더라고 이런 댓글도 있네요 나중에 이신오빠 볼 때 먹을 그 그 나 추천하려고 네 맞아요 오늘의 메뉴 종현이가 한번 추천해 주죠 오늘의 메뉴요? 야식 메뉴 너 거 드라마 보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나도 먹어야겠다 뭐가 좋지? 떡볶이 어때? 아 떡볶이 괜찮죠? 로제 떡볶이? 오 너 뭐 그때 티셔츠에 떡볶이 튀어가지고 화내면 냉면 간지는 거야? 어 냉면을 진짜 세게 던졌더라 나 좀 숙약 받았어 찍기 힘들겠다 오래 걸렸겠다 좀 오래 걸렸어요 한 5시간인가? 근데 다시 한 번에 찍은 거 아냐? 한 번에 찍은 게 아니고 아 그럼 다시 다 수정하고 카메라 각도가 다 다르니까 아예 수정을 안 해 그러면? 여기 다 튀어있는 상태로 이제 찍는 거예요 그리고 풀샷 때 이제 최대한 잘 찍고 아 아 아 냉면을 던지는 거 보고 살짝 김치 싸대기 느낌 나가지고 아 차갑겠더라 그거 진짜 근데 아 그리고 이신 밤에 그만 좀 나가세요 예예 예 오늘 밤에 그게 댓글이 있어요 밤에 나가는 이유가 나옵니다 오 아마 나올 거예요 오 좋아요 왜 이미 사진이 떴더라고요 사진이 떠가지고 음 나오겠구나 아 이신은 약간 그 뭐야 조금 다혈질이죠? 인성이 안 좋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렇게 많이 얘기 그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음 인성이 안 좋다 오 오 오케이 오케이 그렇습니다 하하하하 왜 왜 왜 나 웃긴 댓글 봐가지고 무슨 댓글 봤는데 읽어줘요 웃긴 거 봐요 하하하하 이미 지나가서 몰라? 아 나 알아 음 뭔데? 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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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웃기다 좋아 좋아 뭐 어쨌든 네 이제 오늘 또 일요일인데 오늘 일요일인데 다들 어떻게 어제 진짜 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다고 그러니까 어제 어제 잘 안 보이네요 오늘 몸 상태는 더 괜찮으신지 네 나? 아니 러브들 아 러브들? 나 우리는 보잖아 아 그치 그치 주말 보고 있는데 지금 이걸 물어보나? 주말 어떻게 보냈어요? 알려주세요 아직도 주말인데 매일에 부담감이 있을 거라 그쵸 내일부터는 또 월요일이고 아 월요일은 진짜 어후 뭔데 같이 웃자로나 알려줘 아니 디스패치 이 씬 뜬다고 그 댓글을 해서 디스패치 디스패치 뜬다 그거 어떤가요 그거 창문 뭔지 알고 있대요 그니까요 아 좋네요 음 미세먼지 저희도 조심하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네요 네 고마워요 어제 그 연기가 그냥 뭔가 안개거니 했거든요 그게 다 멋지죠 근데 그게 미세먼지라고 나와서 그쵸 그쵸 맞아요 심각했죠 맞아 맞아 아휴 월요일날 쉬시는 분도 꽤 계시네요 아 그래요? 네 네 보통 월요일날 채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쵸 그쵸 그러신 것 같아요 어.. 강원도 갔다갔다구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지금 제주도가시는 분도 계시고 강원도 가신분도 계시고 오오오오오오오오 또 뭐하고 계세요? 다들 SweAKEN 시 workflow를 보러 갔어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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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들 백 씨는 맞았나요 예 well 저는 다 맞았습니다 오늘은 딱 2차되는 날 2차 되는 날? 14일 된 날 2주 되는 날 좋습니다 저희는 그럼 100%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오늘부터 적용인가요? 2주 되니까? 내가 1시인가? 에 맞았던 거 같은데 그럼 딱 괜찮을걸 오늘? 아닌가? 조금 헷갈리네요 축하드립니다 혹시 모르니까 내일 되는 걸로 맞아요 감자탕 먹으러 가는 중이에요 참 맛있겠다 거기 맛있는 데 있는데 감자탕 부산 맛집 알려드렸는데 트레이너 형이랑 같이 갔던 감자탕 동네가 부산 맛집이었어요 부산 맛집? 어 알려달래 쌍둥이 돼지국밥 어? 몰라 거기 대현동에 쌍둥이 돼지국밥을 먹고 있어요 아 그래요? 거기가 매우수세요? 아니 쌍둥이 돼지국밥 맛집입니다 아 그래? 난 부산에서 먹었던 거 중에 그거 맛있던데 대구탕 대구탕? 어 아 대구탕 맛있지 체인점 있는 거 있잖아 체인점? 대구탕 맛있구나 먹으면 속이 시원해지는 게 있어 대구 대구 들어가지 금수걱구? 아니 대구 뭐 대구탕? 속 시원한 데가 더 많이 맛있던데 몰라 은택씨 은택씨 수능 봤어요? 그지 저 은택이 아닌데요 은택이도 수능 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은택이 은택씨 은택씨 은택이 지금 이제 대학생이지 저 지금 다른 입구를 그치 다른 입구를 알겠어요 은택이 봤겠죠 은택이는 봤겠죠 은택이는 봤겠죠 은택이는 아마 방송국 취직하고 이제 취직하고 싶어가지고 방송국 했으니까 잘했을 거예요 댓글 이 시인이랑 은택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한번 싸워보세요 지금 저희가 봐드릴게요 은택이는 커서 newist가 됩니다 오 팬들 드레스코 하나 아니야 팬들 드레스코드를 조금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블랙 드레스코드는 블랙 아니겠습니까 저 거의 따뜻하게 입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블랙이니깐 더 화이트로 입고 오시면 화이트로 화이트로 화이트를 입고 싶네 반대되게 약간 뭐가 있어? 저희 콘서트 3이라잖아요 그러면은 드레스코드 3개 있어야죠 아 그렇죠 날짜별로 첫날 콘서트는요 다들 손톱을 예쁘게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다 각자 이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블랭데이 모두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저는 그러면 동호가 전해주는 걸로 할게요 뭐? 블랭데이 동호가 전해주는 걸로 드레스코드 할게요 어 저는 콘서트 어느 날 손톱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손톱 정리 네 그리고 둘째 날 둘째 날 누가 정해줄까요? 둘째 날은 제가 하겠습니다 좋아요 블랙 리본을 다려보세요 블랙 리본? 와 리본 구하는 거 어렵지 않나? 리본을 구해야 되잖아 근데 머리띠도 되고 다 구해야 되는 거 말고 다 모두 갖고 있을 만한 거네 집에 있을 거 다 블랙 네일을 바라보세요 네일? 블랙 네일? 그것도 없을 수도 있잖아 그래? 뭐 그거 때문에 굳이 네일샵 갈 수도 있잖아 그래 민키야 그럼 검은 머리를 하고 오세요 탈색하시고 민키야 좋아 그럼 블랙 옷을 입고 오세요 이거는 그래요 검은색 옷은 하나쯤은 다 다 근데 핀수 좋아질 수도 있잖아 그래 우리 블랙 옷 괜찮다 블랙 블랙 옷 블랙 관련된 옷 블랙 두 번째 날이 블랙 옷인가요? 네 네 세 번째 날은 화이트로 네 화이트로? 아 뭔네 우리가 블랙 앤 화이트 옷이란 개념으로 화이트 아니면 핑크 어때요? 핑크? 핑크 어때요? 형 세 번째 형이 원하는 걸로 정해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냥 핑크색 옷을 입고 외출하기 쉽지 않아요 외출하기 쉽지 않아요 특히 겨울인데 아 그러지 말고 마스크 블랙 옷 말고 블랙 마스크를 하자 오 아 좋네요 블랙 마스크 마스크는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셋째 날은 하얀색 마스크 오 그러면 그날 드레스코드 안 맞춰온 분들 딱 눈에 띄겠다 일부러 나는 눈에 띄게 안 맞춰서 해야지 이렇게 오는 분들 있지 않을까? 오 다 블랙인데 하얀색만 쓰고 오면 나 돋보일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되게 가두발 같은 거 같아 그래 그러면 둘째 날 블랙 마스크 하고 셋째 날 하얀색 마스크 흰색 마스크 좋아요 검색 마스크도 사야 되죠 아 그러면 딴 거 하자 그러면 그냥 드레스코드 편한 대로 입고 오세요 그냥 편한 대로 입고 오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마음으로 오세요 그래 사실 뭐 네 오케이 오케이 그냥 편하신 대로 네 편하신 대로 그냥 유니트를 감기 안 걸리게 응원하는 마음만 가지고 와주시면 되잖아요 네 그럼 감기 안 걸리게 네 그렇게 와주세요 자 좋습니다 자 자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곳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베스트죠 맞아요 맞아요 알아서 하고 간대요 네 그러세요 그렇게 표현하신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가끔씩 항상 얘기 드리지만 네 중간에 얘기가 없을 때가 있어요 댓글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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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기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댓글 있나 댓글 볼게요 댓글 볼게요 댓글 볼게요 댓글 볼게요 그 이제 저희가 코로나가 좀 더 안정이 되고 그러면 더 여러분들 가서 공연도 하고 이제 다시 그러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공연장 안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추울까요? 아 물어볼까요? 공연장 추울까요? 상상에 본 적이 없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전방 하나 정도는 가져오는 게 낫잖아 그렇죠 더우면 뭐 먹고 그치 그래도 긴팔 티가 낫잖아 근데 콘서트장 안의 온도는 잘 모르겠는데 밖에는 춥잖아요 그치 11월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조금 따뜻하게 입고 와주시는 게 근데 또 콘서트 열기가 있으니까 응 치킨 먹을까요? 피자 먹을까요? 어 저는 치킨 한 편 일요일에는 저는 둘 다요 요즘에 치킨 파는 데서도 피자 팔고 피자 파는 데서도 치킨을 많이 팔고 아 그거 맛있더라고 치킨에 떡볶이 치킨에 떡볶이 치킨에 떡볶이 어 같이 파는 데가 있는데 그 떡볶이 소스 찍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게 놀렸어 아 배고프다 진짜 배고프다 배고플 땐 진짜 다 먹고 싶어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해 아 미안해 그럴 수도 있죠 다겸골 다겸골 아 다겸골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데 닭꼬치도 맛있어 맛있지 너무 맛있어 옛날에 압구정역 앞에서 많이 사 먹었는데 연습생 때 거기 닭꼬치 파는 데가 있었어? 그 넌 안 먹었냐? 너도 먹었어 압구정은 어디에 가봐 난 왜 그러겠어 로데오 쪽 말고 압구정역에서 아 뭔지 알지? 버스정교장 옆에 어 렌싱 왜 이렇게 놀래요? 맞아 거의 맛있어 뭐 맛있었어 트럭에 파는 거야? 어어어 맛있어 맛있어 버스정교장 옆에서 파는 거 뭐 많이 먹었는데 왜 이렇게 놀래요 렌싱? 놀랬잖아 내가 깜짝 놀랬어 치킨에 골뱅이 맛있겠네 뭐 골뱅이 맛있겠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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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거 뭐라고 하지? 도라이버? 어 드라이버? 도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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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이버는 아니지 도라이버는 아니지 사투리인가 봐 도라이버는 뒤에 이게 다 있어 아 그 크기별로? 어 이거 다 가져와도 되나? 도라이버 타코야끼랑 불닭이 꿀조합이래 우와 우와 음 그럼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맛있긴 하겠다 와 타코야끼 안에 불닭도 오면 맛있겠다 와 너무 뜨겁겠는데? 우와 정말 맛있겠다 진짜 그리고 불닭소스 따로 팔잖아 아 그니까 요리에 되게 잘 들어가면 맛있게 만들 수 있대 아 근데 그거 진짜 맵더라 불닭볶음면이랑 너구리랑 섞어 놓으면 너무 맛있어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맛있어 한번 먹어봐야겠다 너무 맛있어 아니야 불닭볶음면이랑 짜파게티 아 진짜? 불닭볶음면이랑 너구리랑 하면 근데 너무 매울 것 같은데 아 진짜 맛있다니까 불닭볶음면은 불닭볶음면은 좀 먹어봐도 돼 아 소스를 좀 빼야지 짜파게티가 좀 매운맛을 중화시켜줘가지고 한번 먹어봐야겠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안 먹을 거지만 먹어봐야겠다 언니 그래 그래 불닭게티 다 맛있겠다 저는 안 먹을 겁니다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왜냐면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나는 그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잖아요 매운 걸 먹으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왜 스트레스가 풀리는지 모르거든요 아프잖아요 혀가 아프고 아픈데 잘 모르겠고 그래서 잘 안 먹게 돼요 고통이 없어 매울 게 땡길 때는 있어 근데 막 이렇게 즐겨하진 않는다 어 즐겨하진 않는다 아 멤버들 헤드윅 후기 아 헤드윅 후기? 어 이거 그래도 정말 많이 말했던 거 같은데 아 얘기했어요 우리 우리 후기 어땠어요? 마치 재밌었어요 어땠어요? 저도 아름형이랑 물어봤었는데 어 진짜 너무 잘하고 진짜 놀랐어요 진짜 제이미 때보다 훨씬 성장한 모습이었어 음 진짜 무대 정말 날아다니더라고요 보이지 민기 지금 흐뭇한 표정 땡기 아 땡기 저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진짜 재밌게 봤고 그리고 공연 끝나고 민기랑 또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고 애들이 팔 때 더 재밌게 더 과감하게 해도 될 것 같다 뭐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도 하고 여기서 살짝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 살짝만 보여주세요 예 아 잠깐만 제가 잘 봤습니다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잘 봤어요 네 이런 텐션입니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매운 거 다들 잘 먹나요? 뭐? 적당히 저는 적당한 거 저도 뭐 그냥 라면 정도? 근데 사실 저는 매운 거 있으면 옆에 좀 중화시킬 메뉴가 다시 필요한 거 같아요 음 민기는 원래 잘 먹어서 민기는 원래 진짜 잘 먹었는데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때 맞아 위가 안 좋아져 지존 단계 한 번 먹고 민기야 그때 장이랑 탈나가지고 제가 카레 매운 거 맞아 맞아 딩딩 우리 다 1단계 시키는데 민기가 괜히 그 지존 단계 시켜 먹어가지고 탈나 샀다고 진짜 허세골이다 아 그 뒤로 매운 걸 좀 멀리하게 됐지 응 다 먹고 나 그때 진짜 토할 뻔 했잖아 맞아 맞아 기억 안 나 아 와 이게 매운 진짜 매운 걸 먹으면 토도 할 수 있구나 생각했어 그쵸 맞아 맞아 솔로곡 엄청 기대해도 되나요 오 솔로곡 예 어? 네? 아 네 솔로곡이 있어요 이번에? 예 아 진짜요? 어 있었구나 없었나? 솔로곡이 있었구나 나 저번에 얘기했던 거 같은데 내가 얘기했어요 사실 V LIVE 혼자 할 때 그래? 솔로곡 한다고 나도 사실 종현이가 얘기했다고 그래서 나도 툭 얘기한 거 같은데 네 이 형만 얘기를 안 하면 되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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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곡 다 하는 원래 콘서트는 솔로곡 다 하던데 그렇죠 맞아 맞아 네 왔습니다 합니다 와 진짜 며칠 안 남았네 맞아 진짜 며칠 안 남았어요 따로 하는 거냐고요 콘서트? 아니요 아니요 다 같이 하죠 다 같이 하셨는데 그렇죠 이미 제가 얘기를 해 얘기를 한 줄 몰랐네 얘기를 해가지고 세트리스트를 철통 보완하려고 했는데 맞아요 굳이 뭐 철통 보완까지야 그렇죠 그럼 또 그 알고 오는 또 재미도 있고 모르고 오는 재미들도 있으니 맞아요 뭐 알려줄 수 있는 선에서만 좀 알려드리고 맞아요 함성 못질러도 이해하지 그럼요 그럼요 일단은 현장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뜻깊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정도는 소리 질러 소리 질러 하면 안 된다 맞아요 우리 애들이 뭐 소리 질러지 말고 박수 쳐 소리 질러 하면 안 된다 아니 근데 그거 진짜 나가면서 진짜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 형이 오려고 그러면 어 난 다같이 즐기고 싶은 마음은 무대 올라가면 똑같잖아 너무 이해 되더라고 야 배고파요 배고파요? 민현이 꼬르락집이 엄청 튕겨났어 지금 다 장피해 배고픈가구나 야 우리 아까 계속 먹는 얘기 안 했다 들렸을까? 아 뭐 또 안 들었겠죠 뭔가 들렸을 것 같은데 안 들렸을 것 같은데 들렸으면 알려주세요 도망갈 겁니다 하필 그때 우리가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나 저녁 몇 시에 먹고 안 먹었지? 나도 어제 6시 반에 저녁 먹고 그 위로 안 먹었어요 나 어제 4시에 엄마랑 밥 먹고 안 먹었네 뭐? 그리고 지금까지 안 먹었네 그리고 연습 시는 중에 닭가슴살 하나 먹고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어 수고플랑하다 고 고장나 아 그냥 친절 먹어야 돼 위가 줄었다는 느낌을 진짜 많이 갖고 있어 아 안 들렸다네요 안 들렸대 왜 안 먹어 얘들아 왜 안 먹는지 아세요? 그냥 러브들의 사랑을 먹고 싶으니까 역시 왜 그 얘기하고 아주 멋있었어요 죄송해요 근데 나 사실 왜 스포를 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어 다 얘기하고 싶어 사실 사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기대 어떤 걸 할까 어떤 걸 할까 이런 약간 기대감과 하나 정도는 되잖아 나 입이 너무 근질근질해가지고 이미 제가 앞에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래요? 네 하나 정도? 아 아니다 뭐 네 네 리더답게 하나 할래요? 아니 뭐 저 얘기했잖아요 콘서트 이름이 더 블랙인데 그거에 맞는 곡들을 하겠죠 네 맞네 한 사람도 하나씩 할까? 한 사람도 하나씩 한 사람도 하나씩 힌트 하나씩 줄까요? 네 해볼까 좋아요 야 배를 왜 잡아? 아 또 소리 나게 어떡해 스포 하나씩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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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뭐 있지? 뭐 있지? 저는 좀 포괄적인 힌트를 하나 드리고 아 좋아요 옛날 노래가 거의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 네 이번에는 저희가 세뇨콘 때 와 많이 다른 세트리스죠 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 네 많이 다르죠 네 곡이 거의 뭐 한 절반 이상이 다른 곡이지 않나 맞아요 뭐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힌트인데 음 안 들렸대 다행이다 안 들렸대? 어 다행이다 음 들렸을걸? 안 들렀다고 해주는 건가? 어 아 그래? 아 생각보다 여기 여기서도 들렀 것 같아 나는 좀 크게 들려가지고 어 근데 이게 종이 보이스가 진짜 잘 들어가 오우 그니까 민기 힌트 줄 거 있어? 어 민기 힌트 이거 주면 되겠다 어떤 거 질문에 상탈 있나요? 상탈이요? 네 상탈이 손가 있겠어 복근 공개 있나요? 제가 복근이 일단 없어서요 복근이 있어야 복근해요 저번에 누가 약속한 걸로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 언제? 저번에 맞아 공연 때 공연 콘서트 때 맞으러서 그거는 코로나 전이잖아 야 그럼 2년 동안 저 스포 하나 할 거 있습니다 아 네 아론 형이 수염을 밀고 옵니다 그건 스포 하나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생각해보니까 아 그랬었네 약속했었네 맞아 되게 당당하게 약속을 했잖아요 아 근데 호그마트를 어떻게 근데 이번에 상탈이 없.. 있나 없나 모르겠다 오 그럼 기대감 주는 거예요? 상탈의 기대감? 여기까지 하나 할게요 네 저도 스포를 좀 드리자면 네 저희가 지금 안무를 새로 외운 게 몇 개 있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요 민기 근데 어차피 옳탈했었다고 맞아요 어차피 옳탈하긴 했죠 해적에서 옳탈했었다고 옳탈했지만 옳탈했었다고 약속 지켰네요 자기가 바랬습니다 약속 지켰네 공연 때 했네 그래도 그래서 약속 지켰네 아마 러브들은 민기가 복근이 없는 걸 아실 거예요 네 나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 민기 그렇게 나왔을 때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싶었어 너무 멋있었어 민기야 응 무대 위에 헤드 네 사실 저는 옳탈 보러 가고 싶었는데 옳탈은 집으로 오세요 아 아 아 그만하지 그건 아니지 민기야 이런 줄은 뭐하지 민기야 민기야 너 한 손 넘었지 너 여기 넘어오지 마 미안하다 좋아 크롭티를 입으라고요 저보고 크롭? 내가 인사이드 아웃 때 인사이드 아웃 말고 아 인사이드 아웃 말고 아민트 때구나 했는데 배에 밥 못 먹어 배에 힘을 계속 주고 했어야 돼 노래하고 끝날 때까지 그리고 밥을 못 먹어 밥 못 먹어 맞아 공연 전에 밥 먹어야지 힘나지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진짜 약간 좀 까다로운 의상이더라고 맞아 맞아 나도 옛날에 엠카 때 응 한번 원래는 일반 니트였는데 전날 스타디스트분이 자르잖아요 너무 옷이 평범하다 응 아 나 기억한 것 같은데 어 그래서 그날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맞아 맞아 그렇게 된다니까 너무 멀쩡한 니트를 이렇게 사선으로 다 잘라봐야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 맞아 맞아 정말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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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이거 필요해 맞아 맞아 어쨌든 뭐 이제 스포일러는 이쯤이면 많이 드린 것 같으니까 그럼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기대감을 안고 오시는 게 맞아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음 저희는 또 이제 연습을 또 연습을 또 해야 돼 맞아요 저희 밥 챙겨 먹고 할게요 Don't worry 맞아요 영어냐? 영어 아니고 콩글리시 아 Don't worry 동무리 덮밥 동무리 덮밥 맛있겠다 동커리 덮밥 오 맛있겠다 동무리 동무리 맛있겠네 그치 갑자기 왜 크롭티 얘기하는데 건조기 돌린 크롭티가 왜 나오는데 아 건조기 잘못 돌리면 너가 얘기해 봤잖아 너가 얘기해 봤잖아 너가의 방송에서 얘기해서 그거 이제 없어 어디 갔는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 정리했지 아니 있을텐데 안 입으니까 어디 너무 났나 봐 그냥 아 Don't worry 하자 이제 연습하러 러블류도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음 이제 다가오는 주에 있을 콘서트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다들 되게 설레는 마음에 오실 거 같은데 맞아요 저희도 설레는 마음에 준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뉴이스트였을까요 아닐까요 뉴이스트였습니다 네 네 뉴이스트였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연습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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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